자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?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 자 우리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이 새로 손님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새로 올라온 손님 중에 단골이 80%야 이거 어떻게 운전하라는 거야 이거를 아 미치겠네 진짜네 정말 야 좀 니네 촬영할 때 여기 안 오면 안되냐? 어 진짜 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모로 주장이라 하는 거야 이러니까 모르겠다 나도 이제 야 어차피 니네 다 같이 올라온 거 야 그냥 세트로 다 같이 올라와 다 같이 어 나도 몰라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니네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한 부분 한번 시작해야 되니까 자 일단 우리 멀쩡한 커플 먼저 시작 좀 할까요? 어? 야 야 거기 땡글아 너 미안한데 그 옆구리에 지난번에 없었잖아 그거 갑자기 어디서 생겼죠? 이게 또 어젯밤에 또 소주 마셨는데 너 혼나 아주 혼나 아주 그냥 어? 옆구리에 분명히 그런 거 없었는데 어? 너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언제 그 옆구리에 이상한 게 이렇게 생겼어? 어? 빨리 올라와서 앉아 어? 그러고 보니까 이 하얀 반바지 얘가 눕혀있어요? 어? 아 걔가 눕혀있어요? 하하하하하하 자 우리 문 옆에 우리 커플 한 쌍도 있으니까 아니 심지어 커플들도 단골이야 아니 도대체 너네 어쩌려고 이래 아니 왜 내 타임만 되면 다들 이렇게 난린가 몰라 왜 다들 이렇게 난린가 몰라 거기 올라타지 마 애들 배가 어우 야 너 엉덩이 더럽잖아 지금 엉덩이 더럽잖아 아이 그거 손으로 안 막혀 그게 막힌다 아 진짜 ㅅㄴ 거 맞아 아주 그냥 저러니까 남친이 싫어하지 이러니까 이러니까 그냥 어? 자 우리 여쪽이 우리 여학생들도 자 이렇게 살짝 살짝 만나주고 뭐 일단은 뭐 나머지는 알아서 다들 해결할 거니까 우리 여기 총각들이나 좀 해결하자 여기 여기 남자 셋이 이렇게 탔나요? 혹시 고등학생? 여러분 스무 살이 넘었어? 아이 어떡하냐 이번에 딱 봐도 여기 급식 애들 아홉 명 얘네밖에 없는데 소개 지켜줄 사람이야 뭐 필요하면 여기에 그나마 나이 제일 많은 애가 여기 여기 엉색머리 안에 얘가 열아홉이거든 그나마 얘가 제일 이쁘게 생겼어 애들 중에 오 그 옆에 오케이케 괴롭히지 말고 거기서 니들끼리 놀고 있어 나 그동안 여기 단대쪽 좀 만나고 있을게 어? 여기 이쁘게 타는 애들도 여기 있네 아이 그래 요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타면 얼마나 어우 저 머리 계속 넘기는 거 봐 어우 지가 이쁜지 아무 재수없어 우와 진짜 근데 진짜 별의별 이상한 애들이 다 올라오는구나 나 진짜 머리 좀 넘겨줘 그래 그래 야 그 안테나 같은 것 좀 빨리빨리 치워 뭐 자꾸 앞에 가리잖아 그래 어우 나 이제 진짜 정신과 의사로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제? 어우 진짜 짜증나 자 우리 여기도 넘어갈게요 미안한데 너네 아직 고등학생 아니니? 너네 자세 그런 거 모르기 못하면 너네 이제 출입 금지시킨다 아주 혼나 아주 고등학생들은 그냥 어? 어? 어 이런 거 말고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들이 맨날 와서 이 대우치만 할 생각만 하고 그냥 어 빨리 올라가서 뭐 잡아줘 빨리 야 그 염색머리 좀 잘 좀 잡아줘 너 네 여자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다 폐대기를 치냐 이 나쁜 놈아 어? 이러니까 너네가 헤어지고 또 다른 놈 만나고 그러는 거야 너 뻥치지마 너 아저씨가 네 본 것만 해도 몇 명인데 확 다 말해버릴까보다 진짜 아니야 너 유튜브 뒤지면 너 다 나와 그동안 네 남자랑 왔던 거 네가 아저씨 걸 한두 번 탔어? 뭘 아니야 아니기는 거짓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본 것만 해도 쟤가 네 번째인데 진짜 말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확 그냥 너 아니 능력도 좋아 어떻게 이렇게 남자를 잘 것이지? 아휴 넘어가야지 우리 여기 우리 이쁜이들 있으니까 우리 여기 이쁜이들 만나러 가야지 아우 요즘 공부하느라고 그냥 애들이 그냥 고생이 많아 일로 와 뭐 스트레스 풀어야지 스트레스 어 일로 와 거기 가만히 두어 있어 두어 아니 아우 아니야 우리 네 타이밍 아니야 잠깐만 들어가 있어 야 이제 한 명 한 명씩 놀자 한 명 한 명씩 진짜 제발 이게 너네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와서 이상한 거 하면 아저씨가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아저씨가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어 한 사람씩 놀아 좀 한 사람씩 이것더라 어 나 얘 가운데 얘 오리머리하니 얘 얘 하나만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다 자 여기 여기 우리 언니들도 좀 만나드려야 되니까 여기도 살짝 만나드릴게요 그래 난 이 천바지 얘처럼 이렇게 이쁘게 타면 참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쁘게 타야지 그래 좋잖아 여기 셋이 이렇게 이쁘게 타니까 여기 천바지 내는 혹시 성인인가요? 아 성인 몇 살이에요? 호잇 아 24살? 아 마스크는 안 내리는 게 좋았었는데 아쉽다 하하하하 그냥 말해도 알아들었었는데 아 아깝다 하하하하 누구랑 같이 타셨어요? 옆에 누군데요? 남자친구? 아 너 남친인데 여태까지 거기서 이쁜척 하고 있었던 거야?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아니 남친한테 잡을 기회를 줘야지 네가 그렇게 잘 타면 어떡하냐 좀 이럴 때 못하는 척 하고 좀 그래야지 손 뒤에 잡아봐 빨리 고고 왼손 뒤에 잡아봐 우리 아가씨 왼손 뒤에 그렇지 뒤에 잡고 그래 그러고 가만히 있어봐 이제 남자친구가 널 잡아줄 수 있게 우리 남친 빨리 왼손 남아 빨리 그냥 여친 기다리잖아 빨리 아 쟤 또 이쁜척 하잖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 손 같은 거 잡지 말고 좀 줄이 끌어안고 좀 그래야지 야 어? 이 봐봐라 어? 남자애들도 이러고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셋이 이러고 타는데 이러고 타는데 아 나 진짜 여기도 힘없는 애 또 올라왔네 나 오늘 왜 이렇게 남자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많냐 일로와 일로와 어 고기 고 아니야 아니야 고기 여학생들 고기 자리 마련했는데 고기 뒤에 고기가 아니야 고기 가서 앉아 고기 그래 고기 앉아있으면 좋잖아 야아 야 너 그냥 아니야 아니야 고기 안 미안해도 돼 어 고기 가만히 있어 야 이제부터 형이 그 옆에 있는 얘들 너한테 다 보내줄게 야 너네 일로 다 내려와 야 다 내려와 야 다 와 다 일로와 아홉 형 다 일로와 그 옆에 있는 오빠 좀 다 밀어서 없애버려 그 힘없는 애 좀 제발 어? 아니 얜 뭔데 이렇게 머리 기술이 또 좋아 얘가 또 희한하게 머리 야 모가지에 디스크 오겠다 암마 모가지에 디스크 오겠어 야 아니 애들이 이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만나줘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이쪽에 여기 우리 커플들도 만나줘야 되니까 오늘 데이트 잘하고 어차피 이제 너네 내려가서 넷이 싸워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가 네 번째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하거든요 바보들 자 빨리빨리들 원이치들 하시고요 또 이제 슬슬 정리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여기 우리 커플들 옆으로 조금만 땡길까? 그 옆에 총각들 불쌍하잖아 그래 이쪽으로 좀 와 오늘 얼마나 외로우면 지들끼리 끌어안고 이러고 있겠냐 셋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심지어 얘 야구 전반 얘 잘생겼네 자 힘들 내세요 우리 또 이제 마무리 정리하러 가야 되니까 아유 이번에 우리 커플들은 좀 괴롭혀줬었어야 되는데 아 이제 이제 6시가 하필 왜 지금이야 그냥 아까 진작 6시였어야 되는데 아 나 얘네 또 지들끼리 공중도양 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야 이 무슨 3단 변신 로봇이야? 아니 이걸 왜 이러고 하하하하하 야 근데 개인적으로 야 저 가운데 저 타고 있는 애 얘가 제일 멋있어 보이는데?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우리 한 번 더 만나드리고 우리 일단 여기 떨어진 애들은 지들끼리 놀게 그냥 신경쓰지 마시고요 우리 커플들은 커플들 데이트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 반팔티 형아 그 옆에 여자친구 좀 빨리 잡아줘요 빨리 그거 아니잖아 애들도 아니고 왜 그래요 가운데 뛰어다니는 애 신경쓰지 마니까 미친 애들이니까 그냥 냅두면 지들끼리 잘 놀아 그래 빨리 왼손 좀 놔봐요 빨리 빨리 좀 놔봐요 우리 애는 내가 감당이 안 닿는단 말이야 얘 또 시작 이리와 이리와 너 내가 거기서 작두 타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이제 박자도 맞히는 거봐 이리와 이리와 아저씨가 여기서 박자 맞히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언니 오빠들 좀 데이트 좀 하자 언니 오빠들도 우리 우리 3,4등 땡그리 어떻게 해 아니 하필 타도 이렇게 미친 애들 많을 때 탔냐 아저씨 힘들게 야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우리 슬슬 또 정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여학생들도 아니 얘넨 또 왜 이리 아니 니넨 데이트 하라니까 좀 제발 진짜 이러다가 아저씨 정신병으로 퇴사할 것 같아 니네들 때문에 아우 나 이제 얘네 태우면 안 되겠다 얘네 너네 저리가 서져라 이제 여기 문 옆에 여기 언니 오빠들 데이트 좀 해야지 이 언니 오빠들 돈 내고 타는 건데 그 우리 여자친구 그 아까 하던거 마저 이어갈까요? 이리와 이리와 남친 왜 그렇게 이상한 분들은 날 째려봐 야 하하하하 이게 어떻게 형아를 째 여친이 하고 싶으면 하는거지 어 그래 야 이렇게 적극적 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아니야 아니야 궁뎅이 좀 가려고 아니야 그래 그래 이걸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어? 이 사람이 뭐야 오뚝이야? 이게 어떻게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아 진짜 한사람 한사람이 너보다 미친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냥 니들끼리 놀아 굳이 나 없어도 니들끼리 재미나게 잘 노네 야 이런 내가 뭐가 필요해? 그냥 니들끼리 놀으면 되지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이렇게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했다고 그래 우리 조끼까진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얜 부담스러워 어 우리 땡글이 어디갔어 아 땡글이 여기있었네 우리 땡글이 안녕 우리 이따가 촬영 끝나고 또 왔나 알았지? 언니 이제 눈썹도 그렸겠다 오늘은 많이 타도 돼 오 많이 타 많이 타 자 수고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다시 은행해 드릴게요 자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 문 열리는거 확인하고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들 함께 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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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만나요